신기합니다 도끼도끼 우리가 먹고 싶은 거를 한 가지 두 가지 골라야 돼요 두 가지 두 가지 정도 도울 수 있습니다 혹시 이게 한 가지잖아 다 됐어요 이게 한 가지 아니야? 어 한 가지 두 가지 후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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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2조 됐어 나도 이거 봤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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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호두과자 같은? 맞아 이거 완전 멋있을 것 같아 이건 뭘까? 단팥? 아 이건 팥이 좀 알갱이 같고 아 얘는 팥 팥 얘도 팥인데 얘는 좀 간 거 그리고 얘는 슈크림이었지? 슈크림인가 보다 와 진짜 맛있겠다 와 이거 맛있겠다 어떻게 만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제일 맛있을 것 같은데 아 얘는 얘는 섞여있어요 이게 최고인데 그러네 그리고 문 앞에 있는 게 제일 유명하다고 맛있겠네 어 뭐죠 이게? 쌀과자 고소해 고소하다 고소하다 고마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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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이거는 먹어본 맛이에요 고마시 고마시 이게 카스타드랑 섞여있는 거 같아 팥이랑 그래서 이게 이게 색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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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요거는 카스타라도 있잖아 크림도 이거 완전 팥만 있네 그래서 얘는 색깔이 이런 거고 얘는 커스타드가 있으니까 이 색깔이 응 너가 좋아하겠다 이거 전자렌지 대여주시나? 하하하하 저거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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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겠습니다 하이 이게 진짜 선물요 나에게 선물 주는 거예요 응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형도 골라요 둘 다 하나씩이야? 형 최대한 큰 거 골라요 최대한 큰 거 최대한 큰 거 최대한 크고 거대한 거 오케이 최대한 크고 거대한 거 귀여워 어? 이게 되게 예쁘다 되게 바삭바삭하니 크리스피하겠다 오오 정말 예쁘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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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엄청 예쁘다 도키도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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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렇게 이거 뭘까? 너무 귀엽다 포장하는 건가? 너무 귀여워 카오ですか? 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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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얘로 골랐어요 선물로 출신이 난 거 그럼 저는 여기서 가장 큰 걸 사는 게 목적입니다 뭐야? 전 질보다 양이죠 전 골랐습니다 세 개 1,200원 세 개 이거 괜찮은데? 세 개에 1,200원 아 됐어 아 이게 진짜 선물이에요 너무 어려운데? 약간 나는 그 작곡가 형 친구들 주고 싶은데 아 그러면 또 느낌이 멋있어야 되거든요 그치 진짜 아티스트적인 응 멋있네 세 개 오케이 아 오케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걸로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심하시다 색도 멋있고 오 이게 멋있네 이거 멋있다 이거 마음에 드는데? 이거 멋있다 너랑 잘 어울려 이게 마음에 드니까 멋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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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꼬이 가꼬이 에이 가와이 가꼬이 블루 원 왜냐면은 오 이거 형 잘 어울린다 오늘 형 옷이랑도 잘 어울리는데 맞다 요거 내 옷이랑 잘 어울리고 그러네 감사합니다 룩 룩 예아 원추미 저게 빛을 너는 못 보니 다81 뭐 helped? 죄송합니다 에이